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6호 태풍 카눈의 수치예보 모델의 예측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틀 전인 화요일에는 유럽중기예보센터는 대한외협을 관통할 것으로 모의했고 어제는 미국 기상청에서 대한외협 관통을 예측했으며 오늘 8월 3일 목요일에는 미국 기상청에서 우리나라 제주도와 전남 지역에 6호 태풍 카눈이 상륙하는 것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뮬레이션 역시도 하루 뒤에 또다시 바뀔 수 있으니 계속하여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6호 태풍 카눈에 대하여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 기상청을 중점적으로 하여 간략히 예상진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기상청의 6호 태풍 카눈에 대한 예상진로 관련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호 태풍 카눈은 8월 3일 목요일에 일본 오키나와 나아시 부근에 위치해 있으며 오늘 저녁 대만 인근에 도달한 이후 4일 금요일 새벽부터는 다시 일본 오키나와로 전향하여 북상하고 있습니다. 8월 8일 화요일까지 진로를 살펴보면 일본 오사카와 도쿄 방향으로 북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8월 9일 수요일 오전부터 갑자기 전향하여 대한의협 방향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8월 10일 목요일 오전에는 일본 도카라열도와 제주도 턱 밑까지 도달하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인데요. 하지만 이후에 8월 11일 금요일 오전에 다행스럽게도 중국 상하이시와 산동반도 방향으로 전향을 하고 있었는데 8월 12일 토요일 새벽에 다시 한번 전향하여 한국 제주도와 전남 지역에 상륙하는 것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중기예보센터의 6호 태풍 카눈에 대한 예상진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는 6호 태풍 카눈에 대하여 어제와 비슷한 예상진로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3일 목요일 저녁에 대만 인근에 도착한 6호 태풍 카눈은 4일 금요일 저녁 늦게부터 다시 오키나와로 전향하여 북상하기 시작하며 8월 7일 월요일 새벽에는 규슈 가고시마현 인근에 도착하고 8일 화요일 새벽에 시코쿠섬과 오사카를 지나치며 8월 9일 수요일 오후에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 상륙하는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는 많이 불확실한 상황의 6호 태풍 카눈이지만 8월 3일 목요일 현재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부터 일요일 8월 6일까지는 일본 오키나와를 포함하여 대만과 중국 저장성 해안가 주변까지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태풍 상황을 인공위성으로 살펴보면 태풍의 눈이 매우 뚜렷한 상태로 그 위치와 영향 범위를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으로 현재 6호 태풍 카눈은 강풍 반경 400에서 450km의 대형 태풍이며 이미 오키나와 그리고 대만 북구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 권한에 포함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수치 예보 모델들의 예측은 6호 태풍 카눈이 8월 6일 일요일부터 7일 월요일 사이에 일본 규슈 남쪽 해상을 지나칠 것이라는 것이고 이는 결국 이쪽 지역을 오가는 일본 국내에서는 항공기들의 결항이나 지연 가능성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나하 국제공항의 결항 사태는 8월 7일 월요일 오후 늦게부터 8일 화요일 오전 정도까지는 모두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리도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 하층에서부터 상층 500헥토파스칼 영역까지 고기압이 뒤덮고 있으며 이 고기압 세력으로 인하여 6호 태풍 카눈이 중국 상하이 방향이나 우리나라 서해안 방향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면서 태풍이 8월 3일 목요일 매우 천천히 느린 속도로 대만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바라봐서는 일본이나 한국에 상륙할 것이 확실시 되어 보이며 현재까지 수치해보 모델들의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예상 경로는 일본 오사카 혹은 도쿄에 상륙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예상 경로는 일본 두슈를 관통한 후에 대한해업을 따라 북상하는 것이고 세 번째 예상 경로는 도카라열도를 따라 북상하여 제주도와 전남 지역에 상륙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